기상캐스터 배혜지 2018년 고용률은 59.4%, 2019년은 59.3%, 2020년은 58.7%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실업률은 3.9%로 2019년보다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원장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과 고용환경 등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평등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의 소득 격차가 임금이랄지 이런 격차가 크지 않았었는데 사회 통합이 어렵고요. 또 갈등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불평등으로 안 하는 것을 굉장히 큰 과제로 생각하고 또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이런 사회적 대화를 활발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에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 광주시는 2019년 8월 빅그린 산업단지에 자동차 생산 합작 법인을 설립했고 협업팀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박 원장은 각계 각층이 모여 만들어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각계 각층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노사가 특히 상생의 노력을 다해줘야 되고요. 우리 지역사회도 노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관심과 지원, 응원이나 격려 이런 게 함께 간다면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정민의 스페셜 토크에서 시장이 가능합니다. CLB 뉴스 강은입니다.